야외로 두 분이서 왔어요. 화장품이 없다고 뭐라고 해서 구경 왔어요. 구경. 구경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은 성동일이 부모님 같은 큰 누나와 새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집사람은 철척하게 해서 화장품이 거의 없어요. 내가 원래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화장품은 이렇게 온 거는 11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해주는 화장품 선물.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고르는데. 정품을 써본 적이 별로 없었지. 부끄럽다 이제. 이제는 셀플에서 벗어나서 본제품을. 본제품을 한번 선물해 보려고. 50대 중후반. 50대 중후반. 네. 팔자주름 관리에 좋은 제품들. 그거 쓰면 진짜 없어져요. 효과가 너무 예쁘죠. 우리 누나가 여기 국밥집을 하시는데. 보평에서 좀. 누나도 좀 예쁘게. 누나도 이런. 처녀 때는 내가 화장품을. 관리직이라서 많이 쓰는 걸 봤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누나도 하나. 같이 여행을 가니까. 누나도 하나. lion domin지 psi. 꼭. 직사랑. 저기 뭐 뭐. 뭔 daí? All right. SKIN, LOCTION. 이번에 권해주신 거 에센스. 3개. трe개. 아니 크림도 있어야지. 지금 다 사롱이 크림 아니야. 크림. SKIN, LOCTION,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도 써야 돼. 아이크림 꼭 써줘야 돼. 4개. 괜찮겠어. 한두 개 빼면 안 돼요.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도 일회용 샤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샘플. 왜? 아니 그것도 모아놓으면 꽤 되겠더라고요.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모아서 다른 빈 용기에다가 짜놨다가 쓰면 똑같지 않다고. 아니 엄청 알짜라세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 샘플 청년사인가요? 또 매니저가 뒤에서 다 자전거를 쳐요. 아 보면은 그게 왜 그 매니저냐 진짜? 네. 쟤도 어렵게 자라가지고. 아 이 소리가 제일 싫어. 이거 저거 취소도 되죠? 큰맘 먹고 아내와 누나를 위해 선물도 하고 샘플도 제대로 챙겨서 기분이 좋은 짠돌이 성동이. 그래. 그래. 이런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이런 게 되게 짭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개 가져가면 하나 제품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한 10개 가져가면 하나 제품 나오지 않아. Kath intercept. 그런 성동이를 위해서 샘플 하나를 더 챙겨주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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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bye 국민.